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대사한지 벌써 이십 일이 되었네요. 공장을 그만두고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해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거 받으세요. 구직 등록 필증이에요. 쌈계와 아내 다른 공장을 찾으세요. 어디에서 일하고 싶어요? 안산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럼 안산 고용센터에 자차가서 아선장을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씩 일하고 번역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씩 일하고 싶어요.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왔어요.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왔어요. 그냥 반목 범녹라파두고 나인 두 번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대사한지 벌써 이십 일이 되었네요. 공장을 그만두고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대사한지 벌써 이십 일이 되었네요. 공장을 그만두고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해요. 하루에 반 먹기 도전해. 반 벗각 사이 턴 뭐 파이팅 아이 먹어요. 롱차 반 벗기 드레이리 각 너의 옆에 모이탈.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녀만 만당 섬토. 자, 이거 봐두세요. 구직 등록 필증이에요. 쌈개와 안에 다른 공장을 찾으세요. 어디에서 일하고 싶어요? 자, 이거 봐두세요. 구직 등록 필증이에요. 쌈개와 안에 다른 공장을 찾으세요. 어디에서 일하고 싶어요? 바앗 솜도 도둑하니 위치 위니에 바느 바앗 번지에 강의. 솜 스왕이로 강의 입생 그노를 약해 벨이카이. 다녀 정두을 까는 거 라이나? 안산에서 일하고 싶어요. 안산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냥 정두을 까는 안산. 그럼 안산 고용 센터에 자차 가서 아선장을 받으세요. 그럼 안산 고용 센터에 자차 가서 아선장 을 받으세요. 솜 도둑두 리크트 나이 넌 클로운. 도둑 스파인로 강의에 남은 챔 먼저 강의 안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솜 억군. 따라하세요. 솜 타땀 롱티엣.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대사 한지 벌써 이십일이 되었네요. 공장을 그만두고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해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자, 이거 받으세요. 구직 등록 필증이에요. 쌈계와 아내 다른 공장을 찾으세요. 어디에서 일하고 싶어요? 안산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럼 안산 고용 센터에 자차 가서 아선장을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드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남은 웅akah least ayudatto? 저는 гр這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